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뽕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수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구요.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 여행이라는 컨텐츠로 앙코르 지역의 사원들을 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사원을 촬영하러 가는 길에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원숭이 무리들의 모습인데요. 별다른 편집 없이 편안하게 촬영한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캄보디아 앙코르 톰 남문에 들어서자 원숭이가 보여 차에서 내렸더니 주변에 돼지 한 마리가 보이네요.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돼지는 풀뿌리나 흙 속에 있는 벌레들을 찾아 먹는 습성이 있어 땅을 파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네요. 사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인데 거의 야생상태로 키우고 있네요. 차도 다니는데 찻길을 건너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많이 지나 다녀본 솜씨입니다. 동네 꼬맹이 녀석들은 이 돼지가 만만해 보이나봅니다. authority around to the other side, 이거 또een, 지금 나아, 장소와 함께하는voro 오일이 또한 지지 않음, 흙 속의 하니도 그 명인으로 원숭이 상품을 누릅니다. 내가 맞돌지 않으면 돼지 그러면 원숭이 정해져야합니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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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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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다, 다이 Officeeler 단숭의 원숭을 만들어줘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숲으로 사라지자 주변에 원숭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돼지가 숲으로 사라지자 주변에 원숭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준 과일도 맛나게 까먹고 빵도 잘 먹습니다. 통통하게 살도 올라온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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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들을 따라가 보니 원숭이 무리들이 공덩이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보기 드문 모습이어서 저도 사람들과 같이 좀 오랫동안 구경했습니다. 이날 참 더웠는데 원숭이들도 너무 더웠는지 한참을 웅덩이에서 놀더라구요. 이 녀석들 원숭이 워터파크에 왔네요. 신기한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캄보디아 사람들도 꽤 보이네요. 그럼 좀 구경해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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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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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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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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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캄보디아 앙코르 많이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